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의 이승철 교수님 연구실에 지금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발표 제목은 Fixed Informed Convolutional Framework for Digital Twins, Fast Interpolation of Numerical Solutions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제목을 선정해 보았는데요. 일단은 컨텐츠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Digital Twin이라는 것을 제목에 넣어놨는데 일단 Digital Twin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Digital Twin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인더스트리 쪽에서 실제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디바이스를 가상 환경으로 옮겨와서 그 가상 환경에서 원하는 컨디션이나 아니면 최적 조건들을 찾고자 하고자 하는 기술들을 총칭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Digital Twin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피지컬 시스템, 현실에 있는 피지컬 시스템, 그리고 그 가상세계에 있는 버추얼 모델, 그리고 그 사이에서의 어떤 정보통신, 뭐 그런 기술들이 이제 집약된 용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사실 Digital Twin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버추얼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버추얼 모델은 이제 뭐 가상 환경, 모델링, 시뮬레이션, 데이터 아날리시스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제 시뮬레이션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버추얼 모델의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연구가 된 부분이나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여러 이제 청중분들이 더 많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선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디스크레이트 시뮬레이션과 컨티뉴얼 시뮬레이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스크레이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산 시간에 대해서 특정한 타임, 디스크레이트한 타임 간격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그런 사건들이 전체 시스템으로 이제 연동돼서 진행이 되는 그러한 시뮬레이션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물류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매니팩션 프로세스 그런 데에서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용화되어서 동작하고 있는 이제 시뮬레이션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실시간으로 동작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주로 관심이 있는 컨티뉴얼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디퍼런셀 이쀀션들의 조합으로 인해서 어떠한 수식들을 풀어나감으로 인해서 그러한 시뮬레이션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CFD나 아니면 FEM 뭐 그런 케이스들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엔 이거를 솔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컴퓨테이션이나 아니면은 리소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컨티뉴얼 시뮬레이션을 디지털 트윈에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응답을 받아보기는 아직까지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컨티뉴얼 시뮬레이션을 좀 더 개선하고 빠르게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제한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리듀스 오더 모델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빠르게 어떤 결과들을 얻어보고자 하는 접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피딕스 인폼 뉴럴 네트워크라는 개념들을 이제 한번 기존에 이제 컨티뉴얼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너모르크 시뮬레이션을 극복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핀에 대한 설명들은 앞에서 많은 발표자분들께서 진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제가 다루고자 하는 핀의 한계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핀의 한계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가장 큰 거는 결국 오토매틱 디퍼런시이션 기반으로 동작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제가 생각하는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오토매틱 디퍼런시이션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입력과 출력 간의 어떠한 연속적인 출원 과정을 피팅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입력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PDX 인폼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하고 있는 결과값이 오로지 X랑 T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다른 거에 대한 함수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오토매틱 디퍼런시이션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뉴럴 네트워크 구조가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 스톡처로 좀 강제가 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핀의 동작 원리를 보면은 학습한다는 개념보다는 피팅시키는 개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핀을 학습한다고 해도 만약에 문제 조건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풀어야 하는 어떤 컨디션들이 좀 많이 변하게 되면은 우리가 파라미터 학습을 했다고 해도 그리고 그 뉴 컨디션에 대해서는 다시 피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딥러닝을 자주 막 활용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데이터의 경향성을 파라미터 스페이스에 저장을 해서 그 파라미터로부터 새로운 문제 컨디션이나 아니면은 변화한 조건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그러한 경향성을 바탕으로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딥러닝이 많이 활용이 됐는데 핀은 어떻게 보면 이제 러닝 베이스 접근의 이점을 잘 살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결국에는 핀 또한 컴퓨터의 리컬먼트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이 이제 한계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핀의 한계점을 좀 더 극복하기 위해서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모델을 학습한다라고 하는 거면은 결국에는 러닝 베이스 접근으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몇 가지에 대한 너머리커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알고 있다면은 그러한 정보들을 최대한 파라미터 스페이스에 녹여내서 그러한 파라미터들을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만약에 문제 조건이 변경된다고 했을 때 새로운 컨디션이 주어지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학습된 너머리커 솔루션들의 경향성을 바탕으로 한번 이런 새로운 헤드를 이제 논리니어하게 인터플레이션을 해보자 라는 접근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새로운 피직신포먼트 프레임워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일단은 2차원의 이미지 투 이미지 베이스의 베이스라인의 모델을 가져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기존에 피니에서 풀던 xy-coordinate를 입력으로 받아서 뭐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한 좌표 정보들을 그냥 2d 스페이스에 깔아놓고 시작하자 라는 접근에서 이미지 투 이미지 모델을 들고 왔고요. 일단은 그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컴퓨터 비전에서 찾을 수 있는 모델을 들고 왔는데 컴퓨터 비전과 사실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물리적 도메인의 가장 큰 차이는 컴퓨터 비전에서의 우리가 보는 rgb 스케일의 이미지는 r 채널과 b 채널과 g 채널의 코를레이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코더 하나 디코더 하나로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대부분의 태스크들이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물리적인 태스크 같은 경우는 u 채널 v 채널 t 채널 프레시 채널 뭐 그런 각기 다른 채널들이 코를레이션들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연관성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러한 이미지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제 각 물리적 차원별로 디코더를 따로 설계를 해서 이제 각 물리적으로 디코더를 따로 하는 그런 것들을 제안을 추가를 했고요. 또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문제 조건이 변할 때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맞추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하는 문제 조건에 대해서 이 모델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아래에 같은 레이턴트 노이즈 인코딩 모듈이라는 것을 설계를 해서 이제 가장 이제 아래 차원의 문제 조건에 대한 파라미터를 받아서 그것들을 이제 디코딩 하는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만 해도 사실 서러게이트 모델로서 잘 동작을 합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이제 우리가 좀 더 여기서 여기에 대한 물리적인 컨시스턴치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디스프리타이즈 피식 글로스라는 것을 추가를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모델 입력 같은 경우는 많은 CFD 에서는 이제 어떤 그 수렴을 시작하기 전에 이니셜 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유니폼만 값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쉬운 이퀘에션만 풀어서 이제 맵을 깔아놓고 시작하는데 저도 이거랑 그것과 유사하게 단과 같이 페어 맵을 설정을 해서 입력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미지에서 쓰는 3x선 컨볼루션은 이제 맥스풀링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리셉티브 필드를 넓게 가져갔기 때문에 유효한데 저희가 풀고자 하는 이제 물리적 도미인에 대해서는 사실 인접한 픽셀에 관한 연관성이 상당히 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ultiple order of finite difference 를 고려를 해서 다음과 같이 3, 5, 7 크기의 컨볼루션 커널들을 병렬로 묶어서 하나의 컨볼루션 블록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였고요. discretize physical loss 라는 것을 설계를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베이시스는 이제 일반적인 핑 같은 경우는 automatic differentiation 을 통해서 그 연산 과정 자체가 물리적으로 이제 알맞도록 피팅하는 거라면 이거 같은 경우는 모델의 output이 물리를 따라가도록 피팅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1, 0, 1 커널을 통해서 dx, dy, 이차이분 뭐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서 커널 연산을 하고 그 커널 연산의 결과 값들을 이제 나비 속 난 continuity를 계산을 해서 물리 로스를 정의를 해서 학습에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케이스에서 풀고자 하는 것은 flow라는 슬린더 케이스인데 그냥 간단하게 위에 아래 벽이 있고 가운데 슬린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 모델로는 그냥 이미지 투 이미지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 unit baseline 모델과 이제 unit에다가 데코더를 분리를 해서 각 물리적으로 따로 디코딩 하는 그런 proposed method인데 without physics in 모델과 그리고 제안하는 방법 multi-color block과 discretized physical loss를 같이 쓴 그런 모델을 함께 비교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하고자 한 케이스는 이제 cylinder angle of attack, aspect ratio, flip viscous인데 이제 케이스를 보시면은 학습은 네 케이스만 이제 numerical simulation 솔루션들을 가져와다가 학습을 하고 세 케이스를 맞추고 이거는 다섯 케이스를 학습해서 네 케이스를 맞추고 여섯 케이스를 가져와서 다섯 케이스를 가져오는 그리고 이제 flip viscous 같은 경우는 로그 스케일의 변화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 이미지인데요. 첫 번째 라인이 angle of attack, 두 번째가 aspect ratio, 세 번째가 viscous입니다. 일단 baseline 모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생성되는 결과 값들이 블러리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UVP 채널의 어떤 correlation이 상당히 낮는데 그거를 하나의 디코더로서 디코딩을 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Propos without physics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베이스라인보다는 낮지만 어느 정도는 좀 블러리한 게 남아 있다면은 확실히 디스크 결과에 대한 physics를 좀 더 강화함으로써 좀 클린한 상대적으로 클린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스냅샷 결과를 봤을 때 이제 뭐 당연히 앞서 보여드린 그림과 이제 같은 그림들인데 이제 유의하게 볼 만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pressure field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비스코시티가 0.1인 학습하지 않은 조건에 대해서 이제 모델을 예측하게 했을 때 결과를 보면은 reference solution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클린한 결과가 나오는 반면 이제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뭐 라인이 갑자기 가 있다든지 뭐 그런 특징들이 관찰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블러리한 부분이 이제 실린더 앞쪽에 생성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제 physics를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으로 pressure field에 대한 연속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물리적으로 일관되게 결과가 나왔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크로스 액션에 대한 프로파일을 플러스를 해봤을 때 u 채널에 대해서는 뭐 유동이 도미넌트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잘 경향성을 잘 따라가지만 이제 위 채널이나 pressure field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제 비교 모델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코를레이션도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에스팩 레시오와 다른 2대 3인 케이스에 대해서 봤을 때도 uv는 잘 따라가도 이제 pressure field의 변화에 대해서는 좀 이제 서러게이트 그냥 일반적인 베이스라인 모델이나 아니면은 프로퍼스 비다 피직스 모델이 좀 잘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럼 레이턴트 인코딩 모듈의 영향을 좀 보기 위해서 이제 결과를 뽑아왔는데요. 비스코시티의 변화 같은 경우는 이제 형상이 변화가 없고 경계 조건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인코더에 들어간 입력의 맵의 입력이 다 똑같습니다. 오로지 레이턴트 인코딩 모듈에 들어가는 비스코시티 그 값만 이제 바꿨을 때 이 레이턴트 차원에서 어떠한 맵들이 생성된지를 봤는데 전반적으로 레이턴트 인코딩 모듈이 실제 예측해야 하는 맵과 유사한 형태의 노이즈를 잘 생성을 해서 모델에게 어느 정도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은 하나의 조건변수에 대한 변화들을 관찰을 했었는데 이제 두 개의 조건변수를 동시에 바꿔봐도 과연 이게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네 케이스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가운데에 대해서 한번 수치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비교 모델들에 비해서 확실히 min squared error나 아니면 structure similarity index measure 같은 게 좀 더 나은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과연 extrapolation도 될까를 생각을 해서 이제 30도, 45도, 60도의 angle of attack을 학습을 하고 이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5도에서 15도, 75도에서의 과연 extrapolation의 케이스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보니 확실히 baseline 모델이나 physics가 없는 모델에 대해서는 이 유동 흐름이나 pressure field에서 거의 물리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노이즈 그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학습 과정에서 physics를 어느 정도 강화했기 때문에 이제 제안하는 모델이 어느 정도는 좀 더 유사성을 많이 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introduction에서 digital twin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실시간으로 잘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제가 클릭하면은 그 파라미터가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고 바로 출력이 나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스코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클릭하는 위치에 대해서 그 값이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바로 바로 이제 학습하지 않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이제 모델을 한번 학습하면은 거의 뭐 1프레임에 100ms 선에서 끝나는데 이 과정을 cfd로 반복한다고 하면은 거의 한 케이스에 2분 뭐 그 정도씩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기존 핀의 한계점을 어느 정도 좀 개선해보자 점프업을 해보자 라는 배경에서 제안을 했고요. 제가 제안했던 레이턴 노이즈 모듈이나 아니면 디코드를 분리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 물리적인 연관성을 추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피직스를 강화함으로써 결과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화가 됐고요. 또한 이제 실시간을 어느 정도 동작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디지털 트윈에 활용될 수 있는 포텐셜도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